지난해 완공된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수출용 컨테이너로 만든 2층 집이라는 것. 컨테이너를 쌓아 올렸지만 계단을 오를 때조차 층간 울림이 없는 것이 특징. 철저한 구조 설계와 시공 덕분이라는데요. 컨테이너 특유의 차가운 느낌도 찾아볼 수 없죠. 넓은 테라스는 1층 컨테이너의 지붕 공간을 활용한 굿 아이디어. 반대편 1층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. 손님 맡는 일이 많은 집주인을 위해 만든 곳이랍니다. 운동장이네. 네, 늙죠. 응. 학교 모이기 짜인다. 응. 기초? 기초이라고 해야 되나? 네, 이제 지금 다 듣고 왔어요. 훨씬 철저한 것 같은데. 아니, 그때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지진이 나고 콘크리트는 현장이면 퓨닐이 갈 건데 아, 이 하나는 안 그렇겠구나.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안 쉬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좀 사람들은 인식이 좀 그래서 그렇지. 선생님은 괜찮은 것 같아요.